필릭스 그래서 필릭스랑 민호를 불렀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아침에 숨이 많아 다 알고 있을지 그냥 눈 마주치고 그냥 왔네 너무 행복했고 속 편했고 그냥 진짜 기뻤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PD님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 순간 반가웠는데 배신감 느꼈어요 왜 먼저 얘기 안 해줄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해야 너희도 내가 정확한 평가를 낼 수 있게 7명이서 하는 무대도 준비를 하고 9명이서 함께하는 무대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네 그 두 개를 보고 내가 최종 멤버를 결정할게 마지막 미션을 9명이서 으쌰으쌰 한번 해보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 같아 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? 네 잘해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야 야 좀 오래 오랜만이야 좀 오랜만인데 잘해주세요 уч스 리듬 방어 다리 초 기대면 손녁 골고두 여름 골고두 골고두 조